안녕하세요 바셀레입니다. 오늘은 피카소의 입으로서 피카소의 작품들과 피카소의 여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904년 어느 날 피카소는 빗속에서 고양이를 구해주다 그곳을 지나가는 23살 페르낭드 올리비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당시 피카소는 목마르트 언더 가난한 예술가들이 사는 곳에서 살았고 일명 바토 라부아르 세탁선이라는 불리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낭드는 조각가인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피카소는 그녀를 만나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같이 9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카소의 그림 합법이 달라지는데 오렌지색과 핑크색, 붉은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재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 시기를 장밋빛 시기라고 합니다. 1906년부터는 피카소의 그림은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고 전문적으로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의 그림을 주문하는 미국 딜러가 생기게 됩니다. 피카소 그림은 이 시기부터 그림 전문 수집가들을 위해서 여러 나라에 의해서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1907년 피카소는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프리카 미술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1907년 피카소가 발표한 아비뇽의 천녀들이라는 피카소의 대표작품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5명의 여성은 바르셔노나 고딕치고 아비뇽 고려에 있는 홍등가 여인들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사진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사실적으로 그리던 그림이 의미가 없어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실망과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5명의 여성들이 화면을 꽉 차 있음에도 그동안 보았던 아름다운 여성들이 아닌 일그러진 얼굴에 불쾌견마저 드는 얼굴입니다. 거기에 시선은 관람자 정면을 바라봅니다. 몸은 잘라져서 붙여진 것 같고 오른쪽에 두 여성은 아프리카 가면을 쓴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성은 몸이 뒤로 앉아있는데 얼굴은 정면입니다. 그 얼굴은 앞에서 본 얼굴, 옆에서 본 얼굴 같이 한 화면에 그려넣어서 괴물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과일 바구니는 앞쪽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피카소의 본인의 과거 속 기억을 토대로 창의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배경, 주제, 형태, 구도, 미술계에서 중요하다는 점들을 모두 무시하고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방향의 시각을 한 면으로 표현하는 입체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림은 원래 이름이 아비뇽의 창녀들이었고 피카소는 바르세노나 아비뇽 거리에 영구적으로 전시할 생각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본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고 특히 앙리마티스는 그림이 장난이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1910년까지 작업실에 보관하게 됩니다. 1916년 파리에서 현대미술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전시가 됩니다. 당시 전시회를 기획했던 앙드레 살롱은 관람자를 의식해 아비뇽의 창녀를 아비뇽의 천연들이라 고치게 됩니다. 피카소의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그림을 연구했는데 엘그레코, 고객, 앙리마티스 연구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1911년 프랑스 파리에 르브르미술관의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하는데 용의자로 시인 아폴리네린과 잡히게 됩니다. 아폴리네린은 경찰 조사 중에 피카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피카소도 경찰에 연행이 됩니다. 조사 결과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훗날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르브르미술관의 일하는 이탈리아계 직원이 범행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1907년에서 1919년 사이 입체파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분석적 큐비즘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다 하여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1913년에 그동안 동거했던 베르낭도 올리비아와 헤어지고 새로운 친구의 애인 28살 에바 구혜를 만나게 됩니다. 피카소가 깊이 사랑했지만 에바는 몸이 약하여 1919년에 결혁으로 죽게 됩니다. 1917년 피카소 36살에 26살 올가 코클로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러시아 장규의 딸로 발레리나였습니다. 피카소는 1918년 처음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딸 하나씩 자녀 둘을 갖게 됩니다. 당시 피카소는 바람을 많이 피웠고 올가가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게 됩니다. 피카소는 올가가 집착이 심해서 답답하다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피카소에게 부담이었고 결국 둘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보았던 유네상스 바라코 작품들을 보게 되고 피카소는 입주파를 벗어나 신고전주의적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1927년 피카소 나이 45세에 관능미 넘치는 17살 고등학생인 마리에 트레지 월터를 피카소가 6개월 동안 따라다니다가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피카소의 두 번째 딸 마리아를 낳았고 피카소 그림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피카소는 그녀가 세련되지 못하고 성격이 급하다 하여 결국 피카소와 헤어지고 피카소가 죽었을 때 피카소를 저승해서 보석핀다 하여 피카소 사망 후 4년 후 자살한 여성입니다. 1937년에 발표한 이 작품은 게르니카라고 합니다. 세로 3m 40, 가로 7m 75나 되는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건데 1936년 프랑코 파시즘 세력이 이탈리아 무솔린이 독일 히틀러와 손잡고 신형 무기로 스페인을 장악해 나갑니다. 프랑코는 독일 히틀러에게 공격 지원을 요청했고 히틀러가 신무기를 비행기에 싣고 스페인 북부 게리니까 상공에 폭탄을 초화하여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고발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극적인 구도와 극백의 조합으로 비극적인 사람과 동물의 죽음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937년 스페인 내전 당시 파리 망국박람회 스페인관에 전시할 그림을 스페인 정보 측에서 피카소에게 주문하여 그린 작품입니다. 스페인 내전에 참상을 알린 그림입니다. 1936년 피카소 나이 시인 5살, 29살의 사진작가 도라마오를 만나게 됩니다. 스페인어를 잘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피카소의 대작 게리니카를 그립니다. 도라마르도 피카소가 여성별력이 심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피카소 작품의 우는 여인이 도라마르입니다.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1943년 피카소 62세에 22살의 젊은 프랑스 여류화가 프랑스와 진로를 만나게 됩니다. 1945년부터 피카소와 같이 살았고 피카소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갖게 됩니다. 완벽주의였던 그녀는 피카소의 외도를 참을 수 없었고 피카소를 떠나서 재혼한 여성이고 피카소가 죽고 나서 아들과 딸의 호적에 올려 자녀들에게 막대한 상속을 받게 해줍니다. 1953년 피카소 나이 72세에 26살의 자클린 로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유현료로 피카소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함께 있던 여성입니다. 1961년에 피카소와 결혼을 합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젊은 여성이 어떻게 나이 많은 피카소와 결혼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피카소는 세상에서 가장 젊은 청년이라 말했고 늙은 건 오히려 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가 죽고 13년 후 1986년에 피카소 무덤에서 자살한 여성입니다. 피카소는 말년에 가족들과 나프랑스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1973년 92살 나이로 신부전으로 운명하셨습니다. 피카소가 남긴 작품은 무려 3만 전 이상이나 되고 죽기 전까지 예술의 열정과 호흡을 살려 정률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피카소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탈루에고 아스탈루에고 감사합니다.